르노 그룹이 5년간 글로벌 시장에 8개의 신차를 선보입니다. 소형 SUV와 하이브리드 중형 SUV 등 라인업을 강화하고 친환경차 판매 비중을 늘려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박세하 기자입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 오토쇼 현장. 르노 그룹이 르노브랜드 인터내셔널 게임 플랜 2027을 통해 2027년까지 총 8개의 신차를 출시한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시장에는 르노 그룹과 길리 그룹이 지난 2022년 맺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CMA 플랫폼과 최신 하이브리드 구동 시스템을 적용한 중형 SUV를 선보입니다. CMA 플랫폼은 길리 그룹에서 볼보와 폴스타, 링크엔코 등 차량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르노 코리아 연구진은 하이엔드 중형과 준대형 세그먼트 시장을 겨냥해 CMA 플랫폼에 기반한 차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르노 코리아 오로라 프로젝트의 첫 번째 모델인 이 신차는 부산 공장에서 생산돼 내년 하반기 국내 시장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르노는 중남미, 터키, 모로코, 인도 등 4개 지역에서 이번 오토쇼에서 선보인 소형 SUV 카디안을 비롯한 신규 모듈러 플랫폼 기반 다양한 제품분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르노 그룹에 따르면 르노 브랜드의 지난해 총 판매 실적의 43%는 유럽 2배 시장에서 이뤄졌습니다. 특히 판매상이 10개 국가에 한국과 터키, 브라질 등 5개 국가가 포함됐습니다. 앞으로 르노는 유럽의 시장에서 판매되는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비중을 세대 중 한 대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박세아입니다.